롯데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 한화의 글쓰가 SSG와 3연전 경기를 가집니다.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1승 5패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화는 장시환이 선발로 나섭니다. 더블헤더 경기까지 포함해 롯데와의 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한 한화가 좋은 경기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한화와 SSG와의 경기는 잠시 후 오후 6시 20분부터 CNB를 통해 생중계됩니다.